게스트 페이스트 컴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. 성민 씨부터 한번 볼게요. 아, 한 명씩? 춤을 출 기분인가 모르겠다. 그래도 빨리빨리 하세요. 선생님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? 아니, 보고 싶어. 좋아하는 코너는 아니야. 좋아해. 자! 오, 조명. 볼륨업, 볼륨업! 무쾌시 지원자. 톡톡이 빨라 터포포세. 또 멋진 비트 보내드려가. 그때들 멈추고 싶지 않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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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하나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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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우, 잘나 보이네요. 아, 거의 아크로바트 수준이네. 아크로바트 수준이야. 아니, 나 확실히 그렇게 하지. 오, 우진이 빨리 나가네. 우진이 한 번 봤죠, 우리가. 아무 노래, 댄스곡 아무거나 좋아하시는 거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곡은 비가 오도다 준비했거든요. 비가 오도다. 무지하게 오도다. 밋을 잘 때까지. Yup. 좋아. 좋아, 좋아. 우아. 댄스 끝내줘야 해. 진짜 멋있다. 나 아직도 준현이. 어째. 어째. 아무 형 보다 쓰러졌잖아. 귀여웠어. 귀여웠어. 정말 최악이야. 주현 씨. 주현 씨의. 그래, 주현이. 그래. 저도 그냥 저의 노래 타이틀곡 더 스틸러라는 노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. 나이스. 저의 노래 타이틀곡. 오우, 오우. 얘는 타이틀곡. 오우, 얘 이렇게 달라. 오우. 오우. 얘는 학 같아, 학. 오우. 오우. 좋다. 오, 좋아. 참, 삼촌 되게 흥분해한다. 어. 아주 많아야 되네요. 아. 진짜 멋있다. 자, 마지막으로. 낚시천재. 어허. 야, 리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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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점심에 먹은 거랑 저녁에 먹은 거랑 너무 맛있는 신의 메뉴인 것 같아서 저희 노래 신메뉴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. 신메뉴? 노래 제목. 노래 제목이 신메뉴야? 꽤나 능충스러운 친구일세. 뚜뚜뚜뚜뚜뚜. 이게 우리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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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뚜뚜뚜뚜뚜. 이게 우리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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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지금 바로 눈에 불을 켜. 야, 얘 특이하다. 소금 뿌리나 봐. 아, 고생했다. 대단하다, 대단해. 아, 이 대단한 친구들인데. 끝난 거예요? 최후 외환에. 낚시에 바 났어. 낚시에 바 났어. 야, 너 왜 안 해? 나 걔 광서주가 좋아하니까. 쟤도 안고 있잖아. 리노 춤추고 들어왔는데. 멋있다, 멋있어.